안녕하세요 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리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해외로 날아오르는 풍력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전체적인 히스토리컬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문재인 정권 시절만 하더라도 풍력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테마가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서포트가 있었던 테마가 바로 풍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원전 쪽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형성이 되고 상대적으로 풍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되는 이런 형국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원전주보다도 못한 주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풍력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바로 국내가 아니라 해외 부분에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풍력 섹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의 해상풍력 설비 용량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자 2030년 270기가 와트로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섹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캐파를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성과가 얼마만큼 날 수 있는지 주가에 대한 기대의 수익률은 얼마만큼 책정할 수 있는지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풍력 섹터는 2020년 35기가 와트에서 2030년 270기가 와트로 연평균 22%라는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연평균 20% 넘는 섹터라고 한다면 2차전지 섹터 정도가 정확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2차전지가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좋은 주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풍력 테마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가이드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30년까지는 유럽 시장 위주로 굉장히 크게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독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기업들이 지금 풍력 설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많은 서포트 지원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까지는 2030년까지 고성장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2050년까지 아시아 시장이 석권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만, 베트남, 일본까지도 투자가 가속화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템백어 즉 10배 이상의 주가 성장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풍력의 정답이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시아 주요 국가 해상 풍력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가 앞으로 집행이 될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재가 나지 않고 에너지 자원을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국가들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지금 사실 일본이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이 뛰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만에서도 공격적인 투자가 증설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도 우리도 늦출 수 없다 라고 하면서 2030년까지 일본 대만보다도 오히려 더 큰 지금 성과를 내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 일본 대만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또 인구가 상대적으로도 많은 베트남 시장에서도 이제 성장세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유럽에너지 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고성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표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가 적극적인 투자를 나서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덴마크 같은 경우도 풍력터빈에 대한 1위 업체 베스타스가 덴마크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테본부 같은 것도 지금 한국 쪽으로 지금 설립을 검토 중이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시는 대로 2020년도부터 2030년까지 굉장히 크게 이제 고성장을 하게 되고 약 30배 넘는 성장이 기록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풍력 쪽으로 지금 기술력을 잘 다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의 수혜도 단연 예상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풍력이 태양강에 비해서는 다소 지금 부족한 투자 설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금 표에 보시는 대로 2030년까지 풍력이 태양강에 못지않은 지금 증설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나 지금 보게 된다면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국내 풍력 태양강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투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밑에 이제 보이는 대로 2021년도 국내 신규 설치에 대한 풍력 발전량을 보면 77메가와트로 사실 태양강에 비해서 약 5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는 역시나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일부 지금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점 그리고 성장성을 더 높게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풍력에 대한 트렌드는 뭐니뭐니 해도 부유식 해상풍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고정식과 부유식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현재까지 가장 많이 투자가 집행되었었던 것은 단연 고정식이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대로 모노파일과 재킷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토대로 밑에 이렇게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땅 지면에 이제 고정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하죠 만약에 해상 중간에서 만약에 해상풍력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될 경우 그 해면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모두 철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일단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부유식으로 일단은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는 대로 플로팅 스트럭처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도에서도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책과제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과 삼강MNT라는 국내 기업이 현재 부유체 제작 관련해서 한국 남동발전과 함께 단지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국내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풍력 개발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해상풍력단지로 어민 12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앞으로 이제 울산 앞바다 쪽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들 계획으로 국가가 추진 중이었으나 지금 전면 백지화 가능성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등 여러가지 좀 부작용적인 부분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9GW라고 9GW급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 최대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당연히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국내 관련된 해상풍력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립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천연가스 그리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립 정책을 잘 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 당연히 풍력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간략하게 스캔하셔서 여러분들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고요 문자로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초대해 드릴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풍력 섹터 중에서 바로 저평가 맛집 딱 한 종목만 찍어드리죠 그래서 한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 하나에 대해서 깊숙하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삼강 M&T라는 종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삼강 M&T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부 구조물 풍력에 있어서 풍력 타워와 터빈이 아닌 밑에 이제 하부 구조물을 딱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그런 것을 지금 생산해 내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금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하부 구조물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7조 정도 규모가 되는 매출액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삼강 M&T 단일 회사였으나 최근에 이제 SK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SK 에코플랜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밑으로 지금 포함이 되게 되면서 풍력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본 조달을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CS 윈드라든가 그리고 뭐 CS 베어링 이런 좋은 기업들도 사실 있긴 합니다 동국 SNC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실제로 이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자본 조달을 주주들한테 이렇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 삼강 M&T는 아시겠지만 SK라는 딱 대기업이 뒤에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고정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의 시대가 서서히 서서히 지금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강 M&T가 최대 수혜주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분별 매출액 비중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조선해양 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80%가 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수주를 따내고 있고 매출액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18년도에 굉장히 최저치를 좀 찍은 이후에 조선해양사업부 부분이 2019년 20년도부터 바싹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을 10%가량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이제 고정비용 효과가 분명히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투자 증설도 굉장히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수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률은 제 생각에 13% 15%까지도 높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으로도 좀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되는 기업이라 판단이 되고요 지금 최근에 SK오션플랜트라는 사명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일단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변경된 사명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 변화 추이를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게 된다면 2019년만 하더라도 약 3,800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무려 지금 한 3년 만에 2022년도에 매출액 7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오히려 손실 구간에서 792억 정도로 굉장히 크게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수주장고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고정비 효과를 넘어서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기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영업이익률 13% 15% 왜 추정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출액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발주를 내고 있는 유럽 회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벨기에, 일본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현재에서 가장 또 매출 주력으로 내주고 있는 대만이라는 시장이 지금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관련된 종목들의 지금 현재 실적 추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3강 M&T는 매년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지금 현재 누적 제작 기수가 183기라고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대 높이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되는 이런 하부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 단연 3강 M&T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고 있는데 철강 투입 총량을 보게 되시면 약 36만 톤 정도의 규모입니다 아파트 약 2만 4천 세대를 짓는 데 필요한 철강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철강에 대한 수요가 어디서 발생한다? 신재생에너지 즉 풍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이 그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 팁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발주 예정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이제 내년까지 한 3.9조원 정도의 수주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지금 3강 M&T가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다수 말씀드린 대로 국내 내수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국내 매출은 약 10%에 불과하고 해외 비중 수출 비중이 즉 90%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누였지만 올해부터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꺾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달러 환율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는 대로 대만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중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모노파일, 모노파일과 재킷 부분으로 지금 현재는 수주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유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플로팅, 파운데이션 쪽으로 많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부분에서 고부가 같이 제품이기 때문에 이익률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 간략하게 스캔을 해주셔서 편안하게 채널톡 추가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이수범 세 글자를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초대해 드릴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편안하게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삼강 M&T 혹은 이제 풍력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연간 실적 추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삼강 M&T가 굉장히 재밌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2020년도에 매출액 4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약 290억 정도를 기록했었던 전형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의 제조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세계적인 트렌드인 ESG 경영 환경에 맞춘 그런 수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2년도에 매출액이 무려 7천억 정도로 업사이즈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배 가까이 증가가 된 800억 정도가 지금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보셔야 될 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지가 우리가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올해 2023년도 예상 실적은 매출액 7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920억 정도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4년도 내년도 실적부터는 매출액이 9천억 즉 거의 조단위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은 1200억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OPM 즉 12%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5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이제 베트남 그리고 대만시장이 성장 궤도가 같이 달려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570억 정도로 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고요 2027년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도 해상풍력이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무려 4670억 정도로 커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3년도 올해 영업이익 예상 실적이 920억 수치에 비해서 27년도 무려 4년 만에 영업이익은 5배가량이 커져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지향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액 수익률로 톡톡히 누릴 수 있는 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도 굉장히 조용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0년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실적들이 점점점점 연평균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올랐고 저점 대비 5배에서 10배 정도 오른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풍력이야말로 앞으로 제2의 2차전지로 볼 수 있는 섹터 테마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투자 성과를 크게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25년도에 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발주는 23년도부터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1, 2년 정도 텀을 두고서 선반영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올해 내년도에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래 실적을 미리 담보로 해서 끌어다가 PER를 대입해 보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수치를 미루어 볼 때 앞으로 PER 수치 20배 정도를 부여하게 됐을 때 앞으로 3강 M&T 이 종목은 상승 여력이 무려 2배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풍력 섹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3강 M&T라는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자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장기 투자로 꾸준한 성과를 내시고 가치 투자 저평가된 기업들을 서서히 밑에서부터 매집하기 시작해서 큰 성과를 내가시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여러분들은 복리 수익률, 복리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수백억대 자산가 대열에 이르게 된 배경을 좀 보게 되면 대다수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밑바닥에 지금부터 남들이 다 주목하는 섹터와 테마를 주목한 게 아니라 남들이 지금 소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굉장히 싸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저점에서 매수해서 큰 성과를 내는 방식이죠 앞으로 이 풍력 테마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좀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노란톡 채널 추가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수범 딱 세 글자 입력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직접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가지 공부를 토대로 앞으로 큰 투자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좀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 주식을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적주와 테마 두 가지를 동시에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주식 맛집 이수범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